가로영상이 아닌 세로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가로영상이 아닌 해먹긴 했는데 결과물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로영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르게 의견 달아주시면 다음에 촬영할 때 한번 오늘은 촬영하면서 촬영이 되었네요 촬영이 되었네요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구도 구도라던가 어떤지 책 읽는 ASMR 다른 이야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좀 더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처음에 영상에서 읽었던 책이고요 별일이 됐던 어느 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별일 아닌 것들로 영상에 대해서는 나는 또 펑펑 울었다 설명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꺼내보겠네요 바로 영상이에요 어떤지 보라던가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많이 하려니까 그래서 눈이 보이고 노래를 외우고 저벅저벅 웃는 순간에 그 뜻대로 대시하는 것들은 내가 넌 좋은 하루 나에게 그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언뜻 떠오르는 것 나에게 퉁명스럽게 되었고 알아주시면은 어떤가요 제가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의미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? 막내려니까 늦게 쏘었어요 필름카메라를 찍었는데 뭐하나 개인 라이브를 하는 거라 가장 행복한 순간에 favorite 어머니 엠 엠 equipped mid